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최근 결혼을 발표한 신하 멤버인 전진씨가 되겠습니다. 전진씨는 남자가 잘생겼잖아요. 여성들이 아주 좋아하게 꽃미남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신하에서 활동했을 때에도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고 할 수 있고 이제 나이가 들어갔고 전진씨가 41살이거든요. 현역에서 은퇴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결혼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 상대는 스튜어디스라고 하죠. 결혼 날짜는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이성훈을 비롯해서 전진씨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씨가 경신년, 갑신월, 갑자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주만 봤을 때 목기운하고 금기운하고 수기운만 있고요. 토기운하고 화기운은 없습니다. 관살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진씨가 어린 시절이 좀 불우하다고 볼 수 있죠.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찰리 박이에요. 찰리 박인 아버지가 어릴 때 전진씨를 임신을 했는데 조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전진씨 어머니가 전진씨를 낳고 나서 떠나버렸대요. 전진씨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컸다고 합니다. 전진씨 입장에서는 어때요? 상당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게 살고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것도 불행한 일이지만 어린 아이 입장에서 자기 엄마가 없는 거예요. 나를 두고 떠나가버렸어요.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다고 봐야죠. 전진씨의 사주를 보면 사주 자체가 굴곡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청간을 보면 갑경충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사주가 관살이 너무 많고 청간은 갑경충이 되고 있는데 연주의 경금이 있고요. 월주와 일주가 쌍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만 봤을 때 일주에 있는 갑목이 누구예요? 전진씨를 나타내죠. 월주에 있는 갑목은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연주가 모양 조부모님을 나타냅니다. 모두 충을 받아서 깨지고 있어요. 결국은 조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어머니가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전진씨를 낳고. 그 얘기는 전진씨 입장에서는 조부모님 때문에 인생이 큰 굴곡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조부모님을 나타내는 연주에서 쌍충이 발생했다는 거. 이것이 큰 타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사주는 식신상관운이 없으면서 관살이 강합니다. 식상운이라는 건 건강운을 나타내고 관이라는 것은 속성 자체가 나를 극하는 건데 건강을 나타내는 식상운이 없으면서 관살은 아주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그렇고 전진씨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관살이라는 게 나를 극하는 거잖아요. 극한다는 것은 내가 망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망한다든가 아니면은 전진씨처럼 어렸을 때 어머니 없이 자란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좀 굴곡이 생긴다. 인생에 굴곡이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관살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전진씨가 그동안 방송 연애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했으니까 이 관살이 많은 것도 액땜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결혼을 발표했으니까 여자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토기운이 여자혼을 나타내는데요. 3주만 봤을 때는 없습니다. 지장가 안에 보면 신금 안에 무터가 있고요. 3주 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여자혼이 좀 있으려면 4주 원곡가 안에 하나는 있어야죠. 전진씨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으니까 이 4주 구성만 딱 봤을 때에는 여자혼이 그다지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41살에 결혼하는 것은 좀 늦게 한다고 봐야죠. 예전에는 40살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완전히 결혼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갖고 시대가 변했어요. 40 넘어서도 결혼을 많이 합니다. 이분이 41살에 결혼을 발표를 했으니까 적어도 작년도 기해년이나 아니면 39세 무술년이나 이때쯤에는 여자를 사귀었다는 얘기잖아요. 흘러가는 대혼을 보면 36살서부터 45살까지 무자대혼 이때에 현재 살고 있는데 이 무토가 뭐예요?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혼에 해당이 됩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재성혼을 나타내는 토기운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이때 여자를 사귀어갖고 지금 결혼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진씨는 4주 원곡 안에는 이성혼이 약해요. 그런데 흘러가는 대혼에서 이성혼이 들어오고 이 기회를 잘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 4주 원곡에 없다는 얘기는 이성혼이 그다지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하고 궁합을 좀 봐야겠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배우자와의 관계는 조심해야 되는 4주는 틀림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진씨가 식신상간혼하고 재성혼이 없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사업은 별로 안 맞는다고 볼 수 있어요. 연예인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번 사람도 있고 날린 사람도 있는데 전진씨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적어도 식신상간혼하고 재성혼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여기서 토기운이 하나 있든가 화기운이 하나 있든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3주만 봤을 때는 없습니다. 사업하는 건 반대고요. 하지만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 36세에서부터 45세가 무자대운이고요. 이 무자대운을 보면 남아있는 운이 경자년, 신축년, 이민년, 개면온, 갑축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에 들어오는 46세에서부터 기축대운도 재성혼이 강하게 들어오죠.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 46세 기축대운을 여자로 해석을 했을 때에는 결혼을 했는데 여자운이 강하게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그 점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재성혼, 돈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돈으로 해석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진씨가 워낙 잘생기고 여자들한테 매너도 좋을 것 같잖아요. 여자들이 많이 따라다닐 것 같은데 전진씨가 이제 여자 관리를 좀 잘하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진씨는 타고난 춤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주에서 보면 도화살하고 역마살이 강합니다. 역마라는 게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걸 나타내니까 역동적이잖아요. 따라서 댄스 가수와 잘 어울리는 사주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이 기축대운, 경인대운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요. 56세 경인대운은 창간이 충을 받으니까 별로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결혼 발표를 했는데 결혼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월운을 보시면 다음 달이 임오월이잖아요. 다음 달에는 지지가 정확하게 충을 받는 때니까 다음 달에는 결혼 날짜로 안 좋습니다. 임오월, 개미월, 갑신월, 을류월, 병술월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요. 남아있는 달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날짜라는 것은 남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의 사주를 잘 보고 여자분에 따라서 결혼 날짜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진 씨의 사주를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전진 씨가 1년운하고 흘러가는 대운에서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뛰어난 외모라든가 그리고 유명인이라는 거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의외로 여자 오는 좋지 않다는 거 그 점을 알았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지 않았다고 했는데 전진 씨 기준으로 결혼 날짜를 잡는다면 6월달이 지지충이고 7월달은 원진살이에요. 6월달하고 7월달은 결혼하는 날로 좀 곤란하고 그 다음 8월 이후에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화에서 메인 댄서로 활동했던 전진 씨의 사주분석이었습니다. 이번에 결혼을 발표했는데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앞으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